백호라는 것 자체가 좋은 살은 아니죠. 저도 백호살을 두 개나 깔고 있습니다. 또 제가 또 화개살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화개도 가지고 계시고. 살이라는 게 참 많아요. 많죠, 살이. 영맛살,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영맛살, 그죠? 12신살부터 시작해서 살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살 종류가 저희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또 연구하셨어? 찾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가진 살들을 이용해서 나에게 맞는 직업들을 좀 찾을 수 있는. 당연하죠. 생년월이 사주팔자에 살을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사주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 살을 요즘에는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예전에는 직업이 한정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직업의 변천사가 너무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살도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도화살이었어요. 도화살이라고 이미 다른 여러 선생님들도 유튜브에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어요. 도화살에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또 도화랑 홍염살이랑 엄연히 차이는 있지만 같이 우리가 묶어서 보는 경우도 많죠. 홍염살은 사실상 도화보다 조금 더 지나친 게 홍염살이고요. 도화살은 우리가 이제 꽃이잖아요. 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도화를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나서고 하는 직업들이 좋죠. 예를 들어서 판매원 직원도 괜찮고 유흥 쪽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얘기가 연예인 사주 연예인 사주분들 중에 의외로 도화가 없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도화를 하면 일단 남한테 보여지는 직업이 제일 좋다. 어떤 성형외과를 갔는데 그런 쪽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도화하고는 그렇게 맞지는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굳이 접목을 시키자 한다면 강사 같은 쪽이라기보다는 판매죠. 장사하시는 분들도 도화살 괜찮고 무조건 나쁜 살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백호살? 백호가 있으니까 난 죽는 거예요. 여자 사주에 백호가 있으면 나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어디서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백호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은 살은 아니죠. 저도 백호살을 두 개나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초년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년에 교통사고하고 굉장히 인연수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백호작용이 컸죠. 결국에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살이 백호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백호살을 깔고 계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그리고 내 수족 다치는 거 사고수 그리고 수술 그런 쪽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이 백호살이 어느 자리에 앉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배우자 공 자리에 앉았냐. 내 부모 자리에 앉았냐. 내 직업 쪽에 앉았냐. 그런 거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년월일 사주 팔자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살을 뽑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백호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내가 당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조심을 시키든 신랑을 조심을 시켜야 될지 그런 거를 분명히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가족분들에게 조금 그런 피해가 안 가려면 어찌 됐든 간에 나에게 어떤 살이 있는지 이런 방금 말씀해 주셨던 백호살이 있는지 백호살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하죠. 왜냐하면 몸을 치는 살이기 때문에 되짚어보고 확인을 좀 해보고 가는 게 당연하죠. 그냥 막연히 백호살이 있어요. 선생님 이래서 나는 안 좋은 거에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백호살이 어느 자리에 앉았냐. 그런 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 하신다면 또 그리고 천살 고통스러운 살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늘을 원망한다는 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살을 가지고 있대요. 선생님 이러면 조금 그 시기는 내가 좀 힘들었던 시기다. 돈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하늘 보고 울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천살 친구가 지살이에요. 그래서 늘 조금 원망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 해서 뭐 다 나쁜 건 아닌데 또 천살 같은 경우에는 직업하고 구택 연관을 시킬 수가 또 없어. 이거는 명확한 직업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백호 같은 경우에는 동물 쪽도 괜찮고 그리고 자동차 정비 쪽도 괜찮고 또 도축하시는 분들도 나오실 수 있어요. 백호 살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내가 해를 안 받고 내가 남을 해를 하는 거죠. 이거는 또 역마. 역마는 뭐 다들 아시는 사람 아닙니까? 가만히 못 있고 돌아다니는 사주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역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직업은 이 자리에 있으나 나 자체가 밖으로 다니면서 영업 쪽도 괜찮으시고요. 물류 같은 것도 인연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많이 돌아다니시고 하시니까 역마를 깔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갇혀 있는 공간보다는 조금 범위를 활동 범위를 넓히셔야 돼요. 그리고 화개살. 화개살이라 한다면은 화개 자체가 진술 충미를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교살이에요. 또 제가 또 화개살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깊어요. 그래서 백호도 가지고 계시고 네. 화개도 가지고 계시고 다 있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뭐 백호 화개 빼면은 시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찍 종교적으로 입문을 했죠. 그래서 화개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종교하고는 가깝다. 그래서 이런 화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종교살이기 때문에 한이 많다. 그리고 이 화개살이 하나의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재능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그래서 예능인 그리고 예술인이 많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 직업 간에서도 화개살이 많으세요.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도 이 화개살을 많이 띄고 계십니다. 좋은 살이네요. 잘 이용을 하면 좋은 살이고 안 좋게 이용을 하면 또 안 좋겠죠. 뭐든 살은 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좋게 풀어내냐. 따라 틀린 거니까 좋게 좋게 활용할 수 있게 우리 앞으로 힘내서 하면 될 거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내가 이 도화살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타고난 거기 때문에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살이 싫어요.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신에 부족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지니면서 할 수가 있죠. 어.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